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한국의 금속공예 관련 작품들을 관람할 것입니다 우리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했다고 합니다 또한 금관의 표면에 달린 작은 장식들인 달게는 가야금관의 화려함을 한층 부각시켜줍니다 아름다운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거울입니다 그 모양과 색채에 있어 최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탑 같은 경우엔 지붕의 개수가 5개이므로 5층 탑입니다 첫째로는 이 불상이 고구려 불상이라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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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